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DJI 네오라는 드론을 구입할 때 단품으로 사는 게 유리한지 플라이모 콤보 세트로 사는 게 유리한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소에 DJI.com이라고 치시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스토어가 있습니다 스토어를 누르시면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오고 카메라 드론에 보시면 네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체 단품 뭐 요거를 누르면 페이지가 판매 페이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체 단품은 24만 9천원 적어 놓을게요 기체 단품 4만 9천원입니다 DJI 플라이모 콤보 우선 금액에 대한 차이는 계산기 사용할게요 19만 6천 9백원 제품의 차이는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충전 허브 N3 조종기 이것들의 가격 또한 알아야지 좋겠죠 3만 7천 9백원이고요 4만 9천 9백원 곱하기 2는 9만 9천 8백원 배터리 두 개 플러스 충전 허브 13만 7천 7백원입니다 그러면은 단품 플러스 배터리 두 개 그러면 38만 6천 7백원이 되죠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정리해 놓은 별거 아니거든요 5만 9천 2백원의 차이가 납니다 조종기가 13만 5천원 조종기가 필요한 사람은 13만 5천원짜리를 5만 9천 2백원에 살 수 있다 7만 5천 8백원을 아끼는 거죠 단품은 기체 플러스 배터리 안전비행시간 10분 충전시간 1시간 단품의 배터리 두 개 충전 허브를 구매할 사람은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조종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사면 되거든요 조종기 가격이 빠진 상태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만 9천 2백원이 저렴하다 단품을 사실 분은 내가 영상에 굉장히 짧게 드론샷을 쓸겠다 내가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단품을 사시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나는 네오가 첫 드론이다 입문용 드론으로 사신다 라면 플라이모 콤보가 조금 더 맞습니다 왜 그러면 배터리도 여유가 있고 충전시간도 줄일 수 있고 처음 하면은 비행하는 재미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종기가 있다면은 풍경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드론들하고 다르게 네오는 멀리까지 못 갑니다 네오 드론의 사양을 보면요 내풍 가능 최대 풍속이라고 했고 보포트 계급 4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드론들에 비해서 조금 약한 거예요 보포트 풍력 계급 4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 보니까 여기 7.9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4라고 한 거 같고요 미니 4 프로 같은 경우는 10.7이죠 보포트 풍속계 5에 들어가고 그리고 10에서 13미터가 가는 게 보포트 풍속계 6입니다 메빅 3와 에어 3 같은 경우는 보포트 풍속계 6이고 네오 4, 미니 5, 에어랑 메빅은 6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거리거든요 여기 동영상 정보라고 해서 N3 조종기로 사용했을 때 C 기준 6미터입니다 우리나라는 C 기준으로 들어가요 유럽 기준 6km를 간다고 써져 있지만 거기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6km, 3km까지 갈 수 있는 범위고 그 3km에서 제대로 조종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개활지에서 거기에서 또 절반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5km, 1km까지는 별 지장 없이 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풍경을 담는데 전혀 문제없는 드론이 될 것 같습니다 삼축진벌이 아니기 때문에 풍경을 담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호라이즌 밸런싱이라고 해서 전자식 보정장치 있잖아요 물리적 짐벌이 아니라 전자식 보정장치로 기울어짐을 매우 잘 잡아줍니다 디자이라는 회사가 드론 카메라부터 액션캠까지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매우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 하나만 사셔도 여러 가지를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모듬돈가스 같은 생각이에요 모듬돈가스 하나하나 맛은 볼 수 있지만 배부르거나 매우 만족스럽게 퀄리티가 높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은 다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품으로 20만원대 플라이모 콤보로 40만원대 이렇게 많이 비싼 드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입문용 드론으로 촬영용 드론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안 좋은 토이드론들 그런 드론들도 촬영용 드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10만원대에 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퀄리티는 정말 못 쓸 정도로 매우 안 좋은 드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촬영용 드론을 사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디자이네오로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왕이면 DJ라는 촬영용 드론을 만드는 전문 회사에 있는 드론을 구입을 하셔야지 좋은 취미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이드론으로 입문하시면 드론에 대한 재미도 덜하고 뭐라고 해야 돼 잊어버리는 일도 많이 있을 테고 AS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요 드론이라는 취미는 정말 멋진 취미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을 기록하는 그 취미를 입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멋진 취미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드론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있는 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품을 샀을 때 사용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제 영상이 나온 제품은 적어도 저만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에 관심이 있거나 드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2014년 9월 17일 추석날 바라던 회원 최종 업데이트 순서 양파체인 모노록은 S 한화꽃 나를 감성 장민찬 노래방 TV 수출된 SBS 있어 하고 싶다 드론하는 아수라 모모의 메모 꿈을 담는 카메라 석탄똑 샤카즐루 양화염 김진규 정동석 주식회사 공간 창호 지치 양정권 노상서 재현이 김송태 추샤레시 우 뱀파유 햄숙 셔틀콕 초모식이 악뚱콩 이 과정 힐링타임 국제공 인경영 컨설턴트 박종훈 리블로도로 리스탠드 캠핑 가는군 재미보라 152G 태형비로 철도 김성성 패밀리가 간다 호수밭 돼지 라이프 에이스나 승자 KCON 91YS YSSD 험 토론 타고 여행 천공사 실지 청라의 호수 아비토 불에 르러버 장대군이 기티부도 바라던 저는 또 이성현 KB 채널 나이스 NSS 바퀴소 두단지 부부 드론은 봤어 에스 타이비에 점주 룻뚜 두행 초이스 SkyWoof 돈 몽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찬준할빛 치즈직하에 대다윤윤 허진욱 오무란 개구리 최고 SuperJS 개꿈지기 피로의 막걸리 김윤중 심승북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다 남양두TV 동그라미 아스트뿌기 민트초이의 여정 시간 없어 정원에도 시큐주세 마켓바람 스테스 바바야 김동국 윤승로 그대는 낭낭문 후히들 사자TV 아이브라곰 김잎새 셀버홍 깡다리 홍민표 박주봉 아이시스터 장컵 TV 한창현 테루나 화성토깨비 인생 다시 시작 자두남자TV 아트스토리 돈 택시 도무좋바벽지 예술가 콩나물만 이정용 시완식 위해선 빅스타 바라바라 카메라들 염깡패 삼티아구 삼테네스노스 삼피오 스키산TV 저 푸른초원 뷰라차차 납시바버 티비조이 뷰로거 종은성 미스터추 이에서 신발려 쓰리코스모스 깨찬님은 생긴거 육지마도로스 지금은 호야 아빠 메가조리 윙바이티튜브 디투브 어영태 위곰 캠핑 주현 미용 이정석 오피쇼 난 김철정주 예매비사 아빠타우 재직한 알바 이지스 파랑고래 이광호 할인 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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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깜짝 대기 내려합니 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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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게 엔비 베린 엔비 엔비 헤어스 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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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